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래요. 정말 별거 아니고 되게 사소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뭔가 더 그지같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궁금해서 남편한테 질문하다가 욕을 오지게 처먹었는데 아니 이게 정말 시비건거냐구요? 어? 아니 이 아줌마 말투 완전 그지같네? 처먹고싶어요? 원지 제가 남편한테 싸움을 건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부부인데요. 며칠전 남편이랑 집에서 저녁을 해먹다 오지게 싸우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비를 건거래요. 나 진짜 이해가 안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먼저 시비를 건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싸운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거기서 기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에다 야채를 볶아먹기로 했는데요. 이때 고기는 그릇에 담았고 근데 야채를 더 담기엔 그릇의 자리가 모자라 보이기에 제가 그냥 야채를 볶은 프라이팬째로 들고 가서 먹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그릇을 꺼내 담자고 하는거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설거지거리만 더 많이 나오니까 나는 별로 마음에 안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프라이팬 채로 가서 먹자. 이랬더니 이번에는 이 남자가 무슨 곰탕이나 담을 법한 되게 깊은 국그릇을 꺼내는거에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이런 그릇이었죠. 참고로 저희는 뉴스를 보면서 거실 TV와 테이블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이게 또 발을 넣고 사용하는 코타츠라 높이가 높아요. 거기다 그릇 볼까지 높으면 음식 먹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건 볼이 너무 높아. 이걸 저기 들고 가 앉으면 그 안에 있는 야채가 안보이잖아. 나 어떻게 먹으라고. 젓가락으로 뭘 집어야 할지 하나도 안보인다구. 이랬더니 남편이 어? 이게 안보여? 그럼 뭐 투명한 그릇 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막 겉절이나 나물 묻히는 용도에 엄청나게 높은 유리볼에다 채소, 야채를 담는거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비주얼이었죠.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어 하고 식탁에 앉아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투명한 그릇도 볼이 너무 깊으니까 바로 앞에 앉아있지 않은 이상 집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떤 뭐랄까 순수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여보야 나 지금 싸우자는거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이 그릇에 담아 먹는게 프라이팬에 먹는것보다 어떤게 더 편하다고 느꼈어? 하니까 헐 이 남자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이씨 제발 이제 그만좀 해 젓가락 안 담아면 니 앞에 놔줄게 딱 이러더니 그릇을 제 바로 앞으로 옮겼고 그런 뒤에 이제 됐지? 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자기야 왜이렇게 화를 내?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왜이러냐고 이랬더니 야 지금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거냐? 어? 그냥 대놓고 싸우자고 시비터는거지 딱 이러더니 먹던거 그대로 내려놓고 그때부터 밥을 안먹는거에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고 억울한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시비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시비건거라 해서 결국에 큰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아니 제가 정말 싸움을 거는거에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프라이팬에 먹는게 훨씬 더 편한데 굳이 깊은 볼에 야채를 담아 불편하게 집어먹는거 이게 대체 뭐가 편하다고 나 궁금해서 물어본거였거든요 그런데 시비라니 지금 이거 저만 이해가 안되나요? 여하튼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지금 쓴이가 쓰고있는 화법 누가 봐도 불편해 입맛 뚝 떨어진다고 아니 그러기로 했다며 그냥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냐? 누가 죽어? 아우 피곤해 2번 나도 여자지만 일단 프라이팬 쩨로 먹는거 안좋아해요 코팅 벗겨주고 기스나고 그러잖아 그리고 아니 볼이 좀 깊으면 그게 왜 안보여? 왜 못집어? 아무리 봐도 나는 니가 이해 안되는데? 그냥 쓰는 니가 시비거는거 같아요 3번 나는 싸우자는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이런식으로 운띠우는 인간들 진짜 싫어 개 극혐이야 전혀 안 궁금하지만 시비는 오지게 털고 싶고 그렇지만 또 니가 만약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 나는 너를 쫌팽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화법이잖아 누가 모르냐? 그릇에 먹기로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건데 참 궁금할 것도 많다 그리고 그 그릇 깊어봤자 뭐 얼마나 깊다고 보이지도 않고 짚지도 못해 정말 그런거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젓가락질이나 다시 배우는 년아 4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가 바로 분노 포인트죠 왜? 전혀 하나도 안 궁금한게 바로 느껴지거든 딱 저렇게 시작하고 물어보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댓글 맞아요 저 말 자체가 시비 털기 스타트로 느껴지죠 대부분이 그래요 5번 아니 이건 그냥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닌가? 그냥 대답 좀 해주면 안돼? 프라이팬을 먹으면 맛이 없어 보여서 그랬다 이런식으로 대답하면 좋게 끝날 일 아니냐고 왜 나는 남자가 더 이해가 안되지? 나만 그런건가? 대댓글 아니 이미 볼에다 먹기로 했는데 그걸 또 말을 해줘야 알아 처먹냐? 어? 그리고 대답을 하면 끝난거 같아? 저 성격에? 저 인간이? 그럴거 같냐고 6번 아니 그걸 왜 못집어? 쓰니 키가 뭐 130cm입니까? 아니 그리고 집에 넓적하고 낮은 잡시 없어요? 거기다 먹어 7번 8번 다 필요없고 그 요리 누가 했습니까? 우리들 그냥 요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해주는대로 처먹기로 해요 누가 뭔가 해주면 해주는대로 아가리 다물고 먹는게 최고라고? 9번 불편하고 뭐고 다 떠나서 알았다고 합의를 했으면 더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이미 앞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소모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야 넌 이게 다 편해? 왜? 이런식으로 물어본다 당연히 이건 싸움 거는거죠 시비야 시비 10번 남편이 온고집이네 무조건 이겨먹으려는 신부에 또 그런 거지같은 생각 배래도 없는거 같아 항상 별거 아닌거에 목숨걸고 그러죠? 니 남편 그렇죠? 추가 댓글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아서 다시 적어요 저희 남편요 평소 프라이팬 채로 먹을때도 많구요 찌개의 경우 그 그릇에 따로 담지 않고 그냥 냄비자로 같이 먹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또 요리는 제가 하고 설거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남편이 뭐 더 많이 하는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설거지 문제가 아니고 아니 편한걸 두고 굳이 먹기 불편한 그릇으로 먹는 이유가 궁금했던거고 뭐 설거지야 누가 하든 그릇은 하나니까 상관없어요 또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저희집 거실 테이블이 발을 놓고 쓰는 코타치 탁상이라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또 남편도 테이블 높은걸 아니까 제 앞에 음식을 놔준거구요 처음엔 다른 반찬들도 있어서 야채보를 뒤쪽에 놨어요 그게 왜 안보이냐 장애냐 이런 악플하지마세요 뒤에 더 있어요 댓글을 1번 아니 다 필요없고 아줌마 니가 시비를 걸었다니까 쓰는 말투가 그냥 개알 같다고 나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 인정좀 해 2번 아이고 있으니 똥꼬집좀 벗어 답장나니 남자 졸라 피곤하겠다 기름과 찌꺼기가 있는 프라이팬 째로 먹는것보다 당연히 볼에 담아 먹는게 훨씬 깔끔하고 이쁘지 이 옆에 내야 3번 지가 착한줄 아는 못돼 처먹은 년 여기 또 있네 4번 아줌마 그 아줌마 댁의 의도는 나는 싸우자는게 아닌데 남편이 발강을 한다 이거구만 그쵸 근데 댁 입장만 들어서는 니 서방이 풀발기를 하는건지 아니면 니가 평소 어지간히 사람 빡돌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댁 내 서방이 분노조장 또라이가 아닌 이상 아무 저의없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저랬을까 싶어요 하지만 뭐 됐고 그냥 니부터 여기 판지를 접어요 판하지마 스마트폰 들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이 짓거리 자체를 하지말라고 5번 그게 그렇게 불편해? 그럼 니가 낮은 그릇 꺼내가지고 따로 덜어쳐먹던가 왜 남편한테 시비야? 어? 키 작은게 뼈스리냐? 추가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천천히 제가 쓴걸 읽어보니까 제 말투가 시비거는걸로 느껴지는게 맞나봐요 먼저 사과하고 풀겠습니다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번 아이고 그냥 따로 처먹어 두 부부가 똑같네 아주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걸 보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서 얘기가 다 됐는데 뒤에 또 말이 나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진짜 궁금해서 뭔가 이해가 안되는게 생각나가지고 물어보는거 하고 살짝 사람 비꼬면서 시비터는거 하고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 쓴이가 평소에도 이런식으로 한거면 남편이 버럭하는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그런게 아닌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남편이 버럭했다 그럼 남편 성격이 거지같은거고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음..